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죽게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나신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죽게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equ le pada 하나님 널 사랑하다듬 하나님 널 사랑하 trous